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119의 진행민채아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동안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혹시 우리 아이가 질병에 걸리진 않을지 혹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 보험에 가장 잘 가입할 수 있을지 가입 요령을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고심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간 꼭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는 물론이고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가장 유리한 보험 정보 챙겨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1-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주시고 1대1 상담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문자창구도 열려있는데요.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119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 가입 방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백수선 전문가님과 확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상담을 해보고 증권 분석 많이 해보다 보면 사실은 과거에 준비하셨던 보험들이 대부분 현재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린이 보험만큼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보장이나 혜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진 내용들이나 전반적으로 장단점을 좀 말씀드려가지고 만약에 지금 한 20세로 끝나거나 24세로 끝나는 어린이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자녀 보험이 없으셔가지고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입니다. 첫 번째 기본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해면요. 사실은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30세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10대나 10대 이하 그런 친구들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 혜택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 30세까지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29세다. 당연히 성인 보험으로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험회사들이 가입 연령을 30세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세 이하의 자녀나 손주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또 하나 우리는 보면은 보험은 주계약이라는 게 있고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본 주계약이 상해 사망이 아닙니다. 이 상해 사망은 성인인 경우겠죠. 상해 사망이 아닌 80% 이상 고도 후회장애만 주계약으로 잡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해 사망보다는 80% 고도 후회장애가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약 담보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더 다운시킬 수가 있죠. 거기에 납입기간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고 만기도 3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요즘에는 110세까지 만기가 잡혀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설정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포커스를 만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를 다양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하시면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먼저 따져보면은 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초기의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위험률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를 변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신에 보험기간이 3년 여기 3년, 5년 요즘에는 20년, 25년, 30년 갱신도 있습니다. 30년 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납입기간을 설정하면서 설정 후부터는 보험기간이 지나면서 나이의 위험률을 따라서 다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거 장점은 보면은 기존의 보험을 보유했거나 또는 연령이 아주 높으신 분께는 갱신형 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리고 미취학이다 그러면은 보험 만기가 100세다 그러면은 사실은 갱신형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비갱신형은 뭐냐 납입하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년 내고 100세, 20년 내고 80세, 20년 내고 30세 요런 보험도를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 시점에는 보험료가 확정되어 있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따져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보험료는 갱신형이 좀 더 저렴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염두에 주면서 어린이 보험을 말씀드릴 때 있어서 30세 이하가 갱신형을 선택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린이 보험 만기를 만약에 30세나 또는 24세 요렇게 만기를 잡아놨다고 하면은 사실은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0세까지는 위험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많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만기가 100세나 90세다 요거는 갱신형을 선택하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00세까지 9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돼요. 10살에 자녀가 보험을 준비했는데 갱신형으로 100세 90세로 잡았다? 그러면 보험료를 100세 90세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납입하는 보험료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비갱신형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기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해지환급형이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최근 과거의 어린이 보험과 지금의 어린이 보험에서 많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무해지환급형이 뭐냐? 무해지환급형이라는 보험의 종류도 크게 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보험이 이거 일반형이었습니다. 여기 100%라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20년 납 100세로 기준을 잡았을 때 내가 만약에 보험을 준비하시고 유지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10년 만에 보험을 해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일반형은 납입한 보험료에 맞춰서 이유를 적용해서 환급금이 첨차 첨차 올라가는 거죠. 물론 원금이 넘어가는 시점은 그 이유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년을 냈는데 10년 만에 만기는 100세로 잡았는데 10년을 냈고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보통 70%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금을 주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그럼 저해지환급형은 뭐냐? 저해지환급형은 일반형보다 환급금을 적게 줘요. 이 얘기는 제가 아까쯤에 10년을 붓고 70%라고 했잖아요. 저해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30% 또는 50%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해지가 일반형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형에 비해서 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가 처음에 준비하실 때 보험을 준비하실 때 암이나 기타 중요한 담보들을 좀 더 한도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보장으로 보험료를 좀 낮춰서 가입하실 수도 있죠. 여기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것들이 무예지환급형입니다. 무예지환급형은 뭐냐면요.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납입하시는 보험료 중간에 해지하게 됐을 때는 황급금을 일반 준다고 했는데 무예지환급형은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내시는 중간에 혹시 해지하시게 되면 황급금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황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 이야기는 이 표를 보시면은 무예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20년이라고 쳤을 때 납입기간이 20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황급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일반형은 어떻게 되냐면 황급금을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뭐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무예지환급형은 50%, 70%가 아예 없습니다. 납입기간을 정해놓은 그 기간 안에 해지하게 되면은 황급금이 제로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예지환급형이 더 나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은 일반 보험료보다 한 30% 보험료를 낮게 책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반형과 똑같은 담보로 무예지환급형 보험을 준비하셨을 때 얘는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무예지환급형은 쉽게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보험료면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담보를 무예지환급형은 보험료를 줄이는 거죠. 대신에 보험료를 중간에 납입하시는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한 푼도 없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무예지환급형을 중간에 건드리지 않고 만약에 만기를 내가 다 채웠다. 돈을 납입하는 만기입니다. 보장이 끝나는 만기가 아니고 납입하는 만기가 끝났을 때는 일반형과 무예지환급형이 환급금이 동일해요. 그 이야기는 보험료는 적게 내고 일반형이랑 똑같은 보험료 환급금을 가져가니까 일반형보다 환급금이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은 무예지환급형의 활용도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중간에는 다양한 경제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보완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보험을 선택하실 때 처음에 준비하시고 백제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중간에 해지하실 마음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예지환급형이라는 보험을 통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유지하시면은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잃을 위험이 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중요한 담보가 중요한 담보에 대한 핸도가 일반 성인보험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은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담보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그 다음에 질병우유장의 80% 미만 이 네 가지 담보가 사실은 보험을 준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담보들인데요. 이 담보들이 사실은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이 한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앞만 보면은 이건 회사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모든 보험사가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치를 적은 거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이게 적절하게 찾아보셔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암진단자금은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됩니다. 어린이보험은 한 회사에 1억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회사를 나눠서 가입하시면은 이거 이상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한 회사에 1억까지 보험이 되는 거죠. 근데 성인보험은 5천에서 6천 5천에서 6천까지 진단금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각각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30세 이하가 전부 다 5천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대학관 간에 초등학생 정도 되신다고 하면은 5천까지는 뇌혈관 질환에 일반적인 보험 가입한도는 가능하세요. 근데 성인보험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천만 원까지 확 줄여놨습니다. 만약에 30세 동일하게 30세가 성인보험으로 가입하는 거랑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는 거라는 사실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만 보시더라도 가입한도가 많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담보들은 이렇게 가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질병우유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아랍보험 회사 중에는 8천까지도 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변동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5천까지는 질병우유장의 80% 미만이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성인보험은 보통 2천까지밖에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우유장애 이거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담보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율이 큰 담보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한 덕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우유장애가 어떤 담보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우유장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질병우유장애 이 3%에서 100% 이 질병우유장애라는 담보가 어떤 효율이 있냐면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일 때 얼마를 줄게. 이 병에 걸리면 얼마 줄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따로따로 책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험으로 질병우유장애를 8,5천만원 가입했다. 근데 이 보험의 만기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90세까지 잡아가지고 그 안에 내가 치매에 걸렸다 보시면은 치매도 질병우유장애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CDR 측도 2,3,4,5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치매보험 성인들 보시게 되면은 중증치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CDR 측도 3이거든요. 요게 60% 장애율이 남아요. 60% 이 이야기는 5천만원짜리 질병우유장애를 가입했는데 내가 CDR 측도 3을 받는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은 5,6에 3천 5,6에 30에 가서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3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5천에서 3천을 받았으니까 남은 한도가 2천 아니야? 아닙니다. 이 질병우유장애는 각각의 부위별로 별도로 책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CDR 측도 3 받아가지고 60% 장애율을 받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력이 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35% 정도의 후유장애를 받았다. 그러면은 또 5천만원 곱하기 35%를 해서 또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암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를 전절제를 했다. 그러면은 질병우유장애의 장애율을 50%를 받게 돼요. 50% 받게 되면은 5천에 2천5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2천5백을 받고 전부 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각각의 질병우유장애를 따로따로 책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런 일이 다 벌어지진 않겠지만 나한테 만약에 두세 가지 중첩돼가지고 걸렸다. 그러면 이 질병우유제를 각각 인정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죠. 퇴장암 같은 경우 걸려가지고 50% 전절제에도 50% 장애율이 났습니다. 암 진단금은 한번 1회 지급되고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내가 부위별로 나의 질병우유장애가 남은 부위별로 보험금이 계속되는 거죠. 암 같은 경우는 큰 질병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이 들어서 보시게 되면 퇴행성 관절률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한쪽에 30% 양쪽에 60% 장애율이 남습니다. 그럼 5천을 가입했다고 하면 30%인 경우는 1,500만 원을 또 받게 되는 거고 60%는 3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 많이 걸리죠. 성인들이건 젊은 분들이건 디스크 걸리는데 이 디스크가 심한 디스크 해가지고 병원에서 장애율이 20% 나왔다? 그러면 천만 원을 별도로 받는 거고 여기 약간의 디스크는 10% 장애율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질병 우의장애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질병 우의장애만 잘 되어 있다고 치면은 사실은 암보험도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성인보험도 준비가 되는 것 같고 퇴행성 관절률과 같은 것들 퇴행성 질환도 준비가 되는 것 같고 치매, 치아 시력 전체적인 보장에 포괄적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담보이지만 성인들이 가입하는 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천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이 질병 우의장애 굉장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도 많이 들어보셨을 때인데요. 뇌혈관 질환도 사실은 2019년도까지만 해도 성인들 한 3천까지도 가입이 되고요. 어떤 회사는 4천까지도 받아줬는데 이제는 이게 다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천만 원이나 좀 찾아보면은 2천 정도까지 가입되는 게 한도의 맥수예요. 그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담보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많은 환자가 발생이 되는 거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 뭐냐 우리 보통은 뇌와 관련된 질병을 하면은 뇌출혈이 있고요. 뇌졸중이 있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뇌출혈, 뇌졸중 많이 들어보셨어요. 뇌졸중은 뭐냐면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같이 포함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뇌출혈이라는 담보만 가입되어 있다. 저한테 뇌경색이 왔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젊었을 때 아프지 않으실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담보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은 무조건 100%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 근데 내가 뇌출혈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 환자의 9%만 해당이 되세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겠죠. 그나마 뇌졸중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한 63%, 60% 이상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뇌졸중은 괜찮은 담보라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많이 걸리는 질병들의 포지션 테이저인데요. 뇌출혈, 뇌출혈, 뇌출혈이 전부 다 합쳐서 9% 정도 되고 얘와 얘 합치는 게 대충 50% 넘고 60% 정도 육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따지지 않고 내가 이런 벙에 걸렸을 때 뇌졸중에 걸려야 되네, 뇌출혈은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은 안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심장질환은 크게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담보는 두 가지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하고 급성신근경색이라는 담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분류 코드는 사실은 뇌혈관 질환이랑 크게 차이가 없으세요. 그만큼 다양한 질병 코드들이 있는데 급성신근경색은 많이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한 10% 미만 정도밖에 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험금을 좀 폭넓게 보장을 받고자 하신다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여기 보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했을 때 협심증 진단이 거의 70%가 되는데 심장중질환에 협심증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성인이 된다고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중요한 담보들이 한도가 높게끔 가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30세 이하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또는 리모델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크게 암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 진단 코드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한도를 높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달라진 거죠. 과거랑은 다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납입면제 혜택 그리고 기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험에 손해보험사들이나 생명보험사들 다양한 보험사들이 있는데 사실 납입면제라는 거는 과거에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많이 들어있던 혜택인데 지금은 전체적인 보험회사들이 납입면제 혜택을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납입면제 혜택도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암, 유사암, 내열관,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후의장애 50% 이상 전부 다 납입면제 혜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성인과 같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은 성인도 똑같이 납입면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유사암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유사암은. 근데 어린이보험에는 유사암도 납입면제 혜택이 있죠. 유사암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경계성 정량, 상피내암들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암들도 납입면제 혜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아까 좀 전에 제가 범위가 가장 넓다고 했죠. 근데 성인보험에서는 뇌졸중이 혜택이 되세요. 그러니까 뇌혈관보다 범위가 좀 더 작겠죠. 심장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납입면제 혜택이 되는데 성인보험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병에서만 납입면제가 혜택이 됩니다. 왜? 심장쪽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협심증이라 했잖아요. 협심증 걸렸을 때 성인보험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납입면제가 없는데 어린이보험으로 준비하신 분은 납입면제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기 폐지라이나 강경화, 심부전증은 성인보험에서 납입면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과 상인 후유장애 보시면 성인은 80% 이상 장애애야 돼요. 80% 이상. 어린이보험은 제가 50%라고 그랬죠. 이것도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입면제 혜택만 보더라도 어린이보험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여기에 이제 3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되는 건 아니지만 성인보험과는 다르게 15세 이하는 우리 암에 대해서 90일 면책기간이 존재하잖아요. 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 감액기간도 있잖아요.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준비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30세 이하 성인인 경우에는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왜? 아까 아침에 납입면제 혜택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일반 보험보다 한 30% 정도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보험료 납입 후에 해지 환급금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3세 아이를 기준으로 제가 설계해 본 말 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는 20년 납입 딱 끝났을 때 환급금이 138%까지 나오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보험을 절대 깨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대학을 갈 때 만약에 그때 보험을 중개하나 정리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 정리하시면 대학 등록금이 대충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특약들에 대한 가입한도가 굉장히 높다. 중력특약들은 질병후의장애, 내열관, 허혈성 심장진환, 여기에 암도 있겠죠. 그 다음에 폭넓은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있다. 그 다음에 감액기간 및 면책기간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린이보험을 준비함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플랜일 강의 시간 오늘은 어린이보험의 가입 요령을 살펴드렸습니다. 다른 보험의 보장들은 예전에 비해서 불리해지고 좀 축소되고 있다. 이런 말을 방송 보시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보험과 비교했을 때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보험료도 저렴한 게 어린이보험인데 이게 지금은 가입을 밀어오셨다면요. 유리한 가입, 납입 면제 기능까지 추가되는 등 정말 예전에 비해서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하니까 밀어오셨던 분들은 우리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준비해 주시거나 내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데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수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예전에 어린이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이 30세 만기로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0세 만기 그리고 100세 만기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사실은 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는 부모님들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 저는 따라서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제 경험치로 좀 지켜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30세 만기로 하신 다음에 다시 100세로 전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는 주변에 다른 아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인 다른 아이들은 보험을 100세로 준비했는데 내 아이만 30세로 되니까 잘못된 보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는 사실 판단을 낼 수 없지만 그건 부모님들의 가치에 따라서 30세 만기, 100세 만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30세 만기로 준비하셨던 분들이 보험이 끝날 시점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전환하시기 좋을 것 같은 게 보험회사들이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도도 지금 많이 줄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린이보험이 이러면 지금 만기 되시기 전에 지금 좋은 조건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개인에게 맞춤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유리하지만 또 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세 이하의 성인도 가입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어린이보험이지만 가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럼 30세 이하의 성인분들은 어린이보험과 일반 보험 중에 어떤 걸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무조건 어린이보험이 유리합니다. 제가 다른 건 말고 일단은 납입면제 혜택과 가입 한도가 높아요. 중요한 담보. 그다음에 기본계약이 상해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린이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가입이 가능한 만 30세가 아직 되지 않은 성인분들이라면 무조건 어린이보험이 성인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하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께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제가 강의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보험 쪽 이쪽 상황이 늘 똑같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성인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변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확률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험은 아직까지 괜찮은데 사실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좀 더 보완해 놓으신다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백지선 전문가와 라이플라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보험의 가입 요령 꼭 기억을 해가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만기는 100세로 최대한 일단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3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일반 보험보다 어린이보험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예지로 선택하시면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성인보험보다 유리하게 납입 면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여러 어린이보험이 있는 만큼 전화 연락 주시고 여러분들께 맞춤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만 30세가 넘으신 분들도 내게 가장 유리한 보험 어떤 걸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주시고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1대1로 상담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연 와있을지 화면 열어볼까요? 자 올해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 진단을 받고 가입된 보험에 당뇨 진단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받지 못한 채 보험 계약 취소 통보가 와서 알아보니까 보험 가입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고요. 당시 설계사도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그냥 해지를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맞는 걸까요? 자 이렇게 알릴류무 고지를 위반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당하신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민 이훈수 전문가님과 해결해 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보니까 이분도 본인이 당뇨에 걸렸던 사실 자체를 잊고 계셨다가 이런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신 것 같은데 이분 어떻게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어저께 뭐 먹은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몇 년 전에 병원을 간 걸 어떻게 기억하냐.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고객이 어쨌든 그 사실을 몰랐고 어쨌든 뭐 법적으로까지 아니라 보험 여기 알릴류무 고지사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범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 해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점은 빨리 보험 가입 1년 만에 이렇게 그나마 해지를 당해서 다시 새로운 보험을 재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손해는 조금이라도 덜 분 거죠. 네. 이분이 뭐 보험료를 좀 아끼겠다고 일부러 이걸 숨긴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알릴 의무 사항이 없으니까는 없다고 말했고 그 당시에 설계사도 아 없으십니까? 하면서 어떻게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어쨌든 고객이 신뢰에 간에 이걸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입을 해준 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네요. 저희가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회사에는 꼭 고지 의무를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되는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지를 함으로써 회사가 이 보험의 인수나 거절함에 있어서 이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고 보면 된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병원을 보험 가입 전에 갔다 왔다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의 담보나 아니면 보험 설계에 있어서 할증이 붙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질병은 부담보로 몇 년 부담보, 몇 년 부담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죄송한데 저희 회사에서는 인수가 안 됩니다.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가시자 하십시오.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꼭 알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알려야 하고 뭐 최근에 며침년 전에 아팠던 사실을 알려야 되고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난해하실 거예요. 이제 고기도 알릴 사항이. 그래서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것은 어느 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보시면은 그 전에 일단은 과거에 이분 같은 경우하고 약간의 같은 사례예요. 과거 병력 고지 의무를 이분은 좀 알고 하신 거죠. 알고 이제 숨기고 가입을 하셨다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니 이거에 대한 가입 전에 이분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치료력이 있어서 이제 조사가 나가서 보험이 강제 해제가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1번부터 약 18가지의 치료 이런 게 빽빽하게 너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체크되어 있는 1번부터의 5번입니다. 첫 번째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최근 3개월 이내 의사 진단 같은 거 받은 적이 있는지 또 3개월 이내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황제 같은 신경안전제, 수면제 같은 걸 처방한 적이 있는지 또 최근 1년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어떠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최근 5년에 입원이나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약물을 투여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10대 질병,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이러한 등등 이런 같은 경우들을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밑에 6번 여성인경, 현재 인신주인가부터 시작해서 치아, 팔 고지사항이라든가 어떠한 이력들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데 여기는 누구나 충분히 기억해서 적을 수 있는 건데 앞전에 말한 1번부터 5번까지는 꼭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이익을 안 당하시려면 꼭 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연락 주셔서 4개의 알림의무 고지사항이 있는지를 전문가와 한번 상담받는 게 필요해 보여요. 저희가 좀 3.25 조건이라고 유병자분들께 그런 조건들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살펴주세요. 네, 유병자보험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좀 한 3, 4년부터 나왔지만은 현재 계속 유병자보험은 조금씩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한도도 좀 많이 줄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병자보험이라는 건 사실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3.25, 3개월 이내에서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 의사 소견이 없는지 또 2년 이내 질병이나 또는 상해로 입원이나 수술이 없는지 그리고 5년 이내 암으로 유나 암이나 그러한 수술을 받은 적 있는지 이러한 3가지 조건만 딱 간소하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또 알릴 의무 사항을 또한 손해보험 사건을 보자고 하면은 딱 이렇게 3가지 항목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에 3개월, 2년, 5년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2번은 거의 다 똑같은 모든 보험사들이 다 기준이 똑같은데 3번에 보시는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당연히 없으면 체크를 하겠죠. 하지만 이것만 물어보는 회사도 있고 3번에서 최근 5년을 뇌나 심장 쪽도 물어보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걸 조금 피해가시려고 하면은 5년 이내 암만 물어보는 회사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유병자분에서 나는 3, 2호에도 조건이 해당이 돼서 가입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찾아보시면은 2가지 질문, 즉 3개월이나 1년 1년 이내 입원 치료력이 없고 3개월 이내 의사 소견이 없으면은 또 가입한 보험 상품들도 있으니까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를 차차 한 번씩 알아보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니까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때 조건이 다양해서 뭐 피해가려면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으니까 새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리모델링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분이 그 당시에 보험했던 보험 회사 걸로는 가입이 약간 불가하겠죠. 이미 거절 처리가 났고 우리는 인사를 안 해갔다 하니까는 일단 어쩔 수 없이 당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혈압이나 아니면 좀 약간의 좀 자잘한 그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으로도 고지사항을 정확히 명시를 하면은 이 회사들이 그 정도는 받아줄게 받아서 인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3년 또는 5년 정도의 부담보를 갖고 부담보라는 거는 그 질병에 대해서 빼고 나머지 질병은 전부 다 보장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걸로 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제가 이태까지 사례로 보면은 당뇨 같은 경우는 거절이 많이 나와요. 당뇨를 좀 보험사에서도 꺼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서 그럼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눠서 좀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일단 일반 보험에서 있어서는 당뇨가 있으니까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만 보장하는 보험은 5년 안에 암만 안 걸리면은 보장이 되는 보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반의 건강, 다른 담보들이나 수술을 입원 또는 이제 내나 아니면 이제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가서 조금이라도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보험보다는 좀 비싸니까 그래도 그 비싼 와중에서도 좀 나눠서 조금이라도 암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으로 들고 나머지 질병들이나 이제 그러한 담보들 같은 경우는 좀 유병자 보험으로 좀 하면은 좀 작게나 남아 보험료는 좀 절약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플랜 그러면 1번 지금 받고 2번에 이어서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와 톡톡 보험 처방 전 시간 함께 했고요. 자 당뇨에 대한 알릴 의무 고지사항을 위반하셔서 좀 일방적으로 좀 낭패를 당하신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분께는 유병자 보험 그리고 일반 안보험으로 나눠서 좀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렸고요.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과 좀 같은 상황에 처해진 것 같거나 약을 드시거나 당뇨가 있거나 혹은 병력이 있어서 지금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보험 가입이 유리할까 고민이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연락 편안하게 주시고 구체적인 상담 도움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바로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들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 예 제가 예전에 보험 든 게 있는데요. 주위 지인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좀 많은 감이 있어가지고 좀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 알겠습니다. 일단 주변 분들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하셨어요. 가장 많은 부분 처지하는 게 CI보험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네네. 아 추천을 받으시고 가입하셨고요. 지금 병력이나 가족력 있으세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건강하시고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42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 무배당 삼성증명 CI종신보험 그리고 KB손해보험의 실비까지 가입해 두셨고요. 지금 뭘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보내주셨는데요. 주변 지인들과 비교했을 때 비싼 보험료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 좋을지 다른 보험으로 바꿔가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은수 전문가님 살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증권에 대해서 실선을 모두 다 아니까 설명을 좀 안 하고 그 다음 CI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고 하면 일단 무배당 삼성변액 CI종신보험이 있는데 이 CI에 해당되는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CI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또는 화상 또는 말기신부전치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한 진단을 받았으면 가입 금액이 돼 있는 주보험 즉 1억에 대해서 80%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가 선지금이 되고 나머지가 사망보험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한 CI보험은 일반적인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들 중에서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진단금을 나비 면제 기능도 합쳐서 이러한 거를 선지금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비싼 보험을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약들을 보시면은 입원이나 수술 또는 이제 급성신근경색, 뇌출혈, 암진단금이나 암수술비, 암입원비 같은 경우가 전부 다 3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40대 초반이시고 그런데 꼭 갱신형으로 가셔서 이 갱신형을 20년 납이라고 해서 20년 동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비갱신으로 바꿔주시는 게 옳고요. 또한 급성신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는 2대 질병조에서 좀 하위권에 속하는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장 범위가 100%인 허혈성 심질환과 또는 뇌혈관 진단비 정도로 좀 보장 범위를 100%에서 올려서 리모델링을 좀 하시는 데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갖고 물론 CI 종신보험 괜찮은 보험이긴 하지만 지금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리드를 못 느끼시니까는 좀 정확한 거는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실 때 과감히 좀 내신 돈은 아깝지만은 회시를 하시고 손해보험사로 좀 전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방법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무배당 삼성 변학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실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하시려면 무해지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설계를 하냐면은 제가 중요한 보장만 좀 진단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암진단비 같은 경우 그리고 삼첨청도 넣었고요. 암수술비나 항암방사선 치료비 거기에 맞게끔 300만 원을 총괄을 했고 그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유사암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 일반암하고 1대1로 한도가 높아졌는데 한도가 이제는 천만 원까지밖에 최고 맥심 한도가 천만 원이기 때문에 천만 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더 넣고 싶지만은 이제 30세 이상부터는 많이 한도가 줄었어요. 천만 원까지까지 못 넣었기 때문에 각각 천만 원. 그래서 이거 천만 원으로 부족을 하니까 뇌졸중이나 급성 신균경세에서 부분을 좀 더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심질환 같은 수술비 같은 경우도 각각 천만 원씩 이렇게 보장을 해드렸고 그리고 질병이나 상위 입원비 이런 것도 요즘은 입원비에 대한 걸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입원비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만약에 설사암 수술을 하셔도 거의 웬만한 분들이 7일 정도에서 6일 정도로 입원을 하시고 통원치료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입원비에 대한 걸 비싸게 하느니 차라리 진단금을 좀 더 높이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나 상위 수술비 또한 상위 효율 장애 같은 경우도 이러한 중요한 담보들을 놓으면은 약 보험료는 20만 원대에서 10만 원 초반대로 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익 같은 경우와 가정에 대해서 이제 저축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보험료를 분할해서 저축까지 하는 방향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비싸서 고민이셨는데요. 이 비쌌던 삼성 변액CI 보험은 그 비싼 값은 못하는 보험인 것 같다. 정리를 하시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무해지 보험 좀 이용해서 저렴하게 필요한 보장들 다 넣어드렸고 보험료도 절반으로 좀 줄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이사할 6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45세 남성입니다. 딱히 아픈 곳 없이 살아왔고 현재도 아프지 않은데 4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네요.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윤수 전문가님. 건강검진 어떻게 나오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문제가 보일 때 보험 가입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일단 정확한 진단명을 적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은심 소견이나 이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자체는 뭐하는 진단은 딱 내려진 게 아니고 은심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3개월만 좀 지나면 건강검진을 받으신지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일반 보험으로 갈아타실 수가 보험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진단을 받기 전에 은심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시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단 우유에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셔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를 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 찾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의심 소견은 건강검진 3개월만 지나면 일반 보험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